1. 사다리 위의 천사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오늘의 주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은 정말 외로웠던 적이 있나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나요? 집을 떠난 야곱의 기분이 바로 그랬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고 그 후 야곱은 절대 외롭지 않았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애서와 야곱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특별한 축복을 몰래 받아버렸으니까요. 그 복은 원래 애서가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애서는 화가 난 나머지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야곱,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당분간 삼촌과 지내거라. 리브가는 이후 야곱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오빠인 삼촌 라반의 집은 아주 멀었어요. 낯설고 위험한 곳을 지나 800km나 떨어진 거리였지요. 혼자뿐인 야곱은 무서웠어요. 짐승이나 강도가 나타나도 지켜줄 사람이 없었지요. 또 집이 아닌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야곱은 최대한 서둘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면 열심히 달아나야지요. 며칠 후 야곱은 특별한 곳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을 쌓았던 곳이었지요. 그날 밤 야곱은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그 특별한 곳에 도착한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야곱은 무심코 담요를 꺼내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하나 꾸었어요. 아주 특별한 꿈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만큼 커다란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일어나 외쳤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에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별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동편 하늘로 햇빛이 막 올라오고 있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특별한 곳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개 삼았던 돌을 땅 위에 바로 세웠어요.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의 여행은 계속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형이 두렵지 않았어요. 들짐승이나 강도도 무섭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화를 vac손을 확인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